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, 씨, 만... 이거 갈아입고 나가면 더 민망하겠지? 그, 옆집 사시나봐요? 어... 저, 301호... 아, 씨, 똥 안 났네... 그, 혹시 나이가... 저, 25살이요 오! 야! 동갑인 거? 이야... 왜 말 걸지? 아, 어색한데... 무슨 말 하지? 그, 다음에... 우리... 술 한잔 해요 아, 네... 다음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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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.. 다음에... 아... 안 읽네...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근데... 이름이... 성기자 성기... 태... 아, 난 박규태 반가워 박규... 태... 무슨 학과야? 아, 나 창작과 아... 난 게임 제작과 아... 어... 비재야 어? 민아? 비태 오빠? 오빠? 아... 내가 빠른 년생이라 족보가 좀 꼬였어 어,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지? 그냥... 말 놔 아... 야, 민아야 여기 앉아라 응? 어... 나 친구랑 같이 왔는데 민아야 딴 데 가자 어? 어? 아... 갈게 가져가 야, 가지 마, 가지 마 갈게 나도 데려가야지 나도 데려가야지 저기 그럼 들어가... 아... 세요 아, 우리 옆집인데 갈까? 아... 옆집이었지 아... 어디서부터 어떻게...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... 어? 불꽃놀이 한다 어?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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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싶다 왜 그래... 왜 그래... 눈에 뭐 들어간 거? 아니요... 괜찮아요... 아이... 일로 와봐 아... 아... 괜찮아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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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닐 이유는 없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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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젊은 것들 저... 아... 아... 그럴 수 있지... 어? 그럴 수 있어! 아... 와우... 젊은 남자들이 방역이 있구만 아... 내가 집입니다 뭐... 됐다 고맙습니다 아냐 왠지 짜증난다, 슈퍼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